Q. 나나나나 잘못 들었어 잘못 들었어 잘못 들었어 잘못 들었어 잘못 들었어 일단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는 아트록스가 그렇게 약하도록 오기 또 어렵거든요 그리고 내가 때리는 게 지금 다 힐로 들어가서 와아 방금 이것 때문에 살았어 일단 어어 피즈 피즈 뭐해 이거 아니지 않나 둘 중 하나는 확실히 잡을 수 있었는데 둘 다 포기해 버렸네 보인 것 같은데 운즈챈 것 같아 그래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지 하지만 실수 맛있게 먹으라고 허용한 건 아닌데 아마 이거는 갈리옥 약간 위로오는 느낌이 들었는데 험힐 네 공포스럽지 않다 진짜 저스킬만큼 공 썼는데 쉬바라가 용이 되면 막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공포스럽지 않은 스킬이야 미안하지 오케이 좋아 팔로우와 지금 정글의 정글의 민심을 얻었다 이 게임의 민심을 지금 얻었다 하하하하 아니야 너희들은 조합을 그렇게 짠 걸 후회하게 만들어줘야 돼 마이파이트가 신발도 없이 암호만 올려도 깡패가 되는 거를 보여줘야 돼 근데 유성은 좀 잘못된 것 같아 이거 허워드 허워드 되는 거고 근데 이건 카운터가 아니고 그냥 이거 아트록스 캐릭터 성능적인 부분에 문제도 조금 어느 정도 있고 카운터라기 보다 팩트는 그거야 캐릭터 성능적인 부분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랄까 일단 미아콜 치고 어 와드 저기다 했네 액시야 너무 밖에 나왔네 안 맞았네 안녕 아트록스? 역시 아트록스야 여기서 이러고 있었구나 역시 허우적허적 되고 있을 줄 알았어 날파 근데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어 받을 필요 없어 파워고를 내가 일부러 먹은 겁니다 클래시 슬픔 아 세조공 미트 으어허우 피즈 지금 깜짝 놀라서 깜짝 놀라서 와있네 아 용 변화 써야겠지 너가 아픈거 같지 않냐 안돼 안돼 이건 안되 아 뭐야 에씨 그냥 들어와서 하우안에서 날 때리는데 오케이 오케이 죽었다 어 무리했어? 어 무리였어 갈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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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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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해 어 피지 근데 피지 저거 맞는 말인데 피지가 지금 1대2 아스룩스랑 하면 안되는데 우리팀중에 가장 제일 큰 팀원이라 팀원이라 라인을 맡아도 내가 맡고 피지는 합류에 있는게 좋지 않을까? 나도 저말에 동의하는데 잘 쐈다 잘 쐈다 나 죽었다 좋아하라고? 잡았고? 하나 더? 그렇지 이거 잘 쐈다 아주 좋은 약한 이니씨 아주 좋은 낙한 이니씨 아 이거 엘반더야? 아 이거 엘반더야? 아 이거 엘반더야? 되나? 되나? 호우 됐다 야아 라칸 너무 멋있고 적으로 풀고 이리게 엘반더 적으로 풀고 이리게 엘반더 결국 이 엘씨 못 잡으면 안되는데? 아아 진짜 아꼈다 엘씨부터 잘라야 야해 네 엘 모 sten 아 내 엘씨 노플이잖아 죽는다 엘씨 bre 노플이잖아 야 이거 못살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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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때려라 노플의 씨는 근데 정말 쉽죠 바퀴가 이걸 할땐 이쪽까지 시야 잡아두면 좋아요 그리고 내가 안보이잖아 그러면 얘들이 야 전달이 시야하려나 이런 생각을 주게끔 약간 피델스틱처럼 그냥 내가 비벼줘야돼 최대한 어차피 웃고 싶더라도 날 때리라 얘들아 최대한 날 때리게 만들어야 돼 그렇지 이러면 다 간 것 같다 그렇지 날 안죽이면 못 지나간다고 날 죽여 좋았다 초반에 좀 불편했는데 위킹 너무 잘해주는구만 나 진짜 기대돼 해줘야 돼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